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위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학부모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언, 폭행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지만 그런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고인이 숨지기 직전 해당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 말을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확인해주세요. bucks !!! 시inal 문방